토토, 이따가 만나자 우리 토리 잘 자네 여보, 이제 출발해야해요 네, 여보 뽀로로, 그럼 잘 부탁할게 네, 나는 이제 티비나 좀 볼까 아샤 아하, 재밌어 엄마 토리야, 깼어?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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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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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으이씨 미끄럼틀 슉 하나 둘 하나 둘 우리가 애기도 하는데 너 왜 자꾸 울어 다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저기 앉아서 토이만 보고 있어 토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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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저 빡 도로로 좀 더 가 오케이 맛있겠는데 이제 드레스 목말라 톨이 돋자 톨이 드레스랑 토토 탁시동 얘들아 리마인드 예식장 가야되니깐 너희들 이거 빨리 가라 이봐 알았어 예뻐 베일도 나도 또 뽀로로 토토 딱 공주님 같지 얘들아 능쳐서 빨리 가야되 같이 가 뽀로로 딱 공주님 같냐고 이쁜이가 빨리 타 알았어 나도 國家 κ 벨라 도 producción 도전 조심해서 내려가요 그럼 고마워 드레스 예쁜데 예쁘긴 잘하고 오세요 그럼 어서오세요 선생님 오늘 드레스 해야겠어요 이쪽으로 이쪽이 예쁜 컬러 드레스가 있고요 컬러 드레스들 너무 예쁜데 어디 우와 보석들이 반짝반짝 하군 여보 이것 좀 봐줘요 알았어요 손님 여기 예쁜 흰들일 수도 있어요 여보 난 당신한테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너무 예쁘네요 그럼 그럼 보석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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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ok 요 어때요 이거 한번 해봐요 아리 코리ku 오, 턱시도가 아주 멋진데? 여보, 거울봐요! 어디? 누군지 엄청 멋지군! 디디, 이쪽으로 오세요! 마사지 들어갈게요! 안녕! 립스틱 여보, 잘하고 와요! 어떤 가방이 어울리려나? 이거 좀 큰 것 같은데? 어디? 음, 이게 좋겠는데? 네! 향수! 여보, 이제 그만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아줌마 진짜 예쁘다 고마워 그럼 우리도 빨리 가지 유쌌 즐거운 다 됐어 왜 이제 오냐 애들은 저기 가자 와 진짜 멋지고 예쁜데 그럼 나 배고파 빨리 알았다 자 그럼 지루당신부 입장 우와 우리 엄마 정말 예뻐 우리 아빠도 진짜 멋지다 두 분 리마이드 베팅 축하드려요 토리토토 촬영할 거니까 빨리 와라 그럼 아빠 진짜 멋져 우리 토리도 너무 예쁜데 어머 공기님 같아요 고마워 우리 멋진 토토 그럼 지수입니다 차쿠차쿠 나도 하나 둘 아이 하루 보내요 다시 이알 뒤로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